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보장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아홉수만에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자, 힌트는 이 포가 대단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이 포 하나로 이기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홉수만에 이기는 수법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포가 어떻게 활약을 해야 될까? 자, 어느 자리를 가면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이 포가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궁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포가 잽싸게 이쪽을 와서 자, 산길, 궁 움직이고 아, 이거는 골치아파집니다. 자, 부동수가 풀리는거죠? 자, 그래서 궁은 이 자리에 놔두고 포가 먼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초에서는 둘 것이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자, 그럼 이 포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 자리에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안되겠죠? 자, 갈 수 있는 자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얘가 병이 피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초가 또 둘 것이 없습니다. 한만 계속해서 두게 됩니다. 이 포가 이렇게 혼자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죠? 자, 궁이 못먹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못먹죠?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둘 것이 없어요, 초는. 다시 포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마지막 피니시블로 장군. 자, 외통이죠? 궁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가 이 자리만 찾으면 되겠는 것이죠? 아, 그래서 처음에 딱 생각하실 때 아, 이 포가 과연 어디 가면 이길까? 그렇죠. 여기나 여기나 자리에 장군을 치면은 외통수가 되니까 이 두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포가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자, 쉽죠? 그거만 키 포인트만 아시면은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군 쳐서 이기죠? 그래서 이 어떤 핵심만 딱 아시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보장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시어 많은 자료 재미나게 감상하시면서 기력 한두급씩 승급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